시기리아 박물관에 있는 프레스코 한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두번째 프레스코 한옥입니다. 시기리아 라이언 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기리아 라이언 락입니다. 시기리아 라이언 락입니다. 시기리아 라이언 락 중턱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동영상이요, 동영상 동영상이야 시기리아 라이언랍 중택에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시기리아 동굴 벽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사자의 발톱 좁게 올라와서 사자의 발톱 안으로 베이트를 이용해서 경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프레스코아를 찍다가 걸려가지고 5,000루피를 도네이션 하고 왔습니다 네, 경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경상에 올라왔다 동영상이가 여기가 시기리아 사자바위 자, 우리 가이드 최상음보 선생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멍청한 왕이 자기 아버지를 생내장을 하고 자기 형제들한테 죽음을 다하였다가 마일로 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후손들이 이렇게 영광을 내고 있습니다 라이언랍 전상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제작지원에 많이 보이시죠? 제작지원에